최문화의 것 연습 중 피지컬 터지면 좋지 뭐 좋다입니까? 아 내가 녹화 누른다는 게 방송을 꺼버렸어요 아 졸라 웃기네 자 집중해서 해봅시다 제가 미니언 하나 먹으면서 하나 먹을 때 봐도 대화할게요 님들이랑 제가 원딜 하면 진짜 말을 잘 안 하거든 일부러 그런 거라니 뭔 소리야 야 근데 진짜 탈리안 리쉬를 개똥같이 해주네 쟤 뭐야 아 왜 네가 쳐먹어 이 균시같은 년아 아 저년이 빅터 엔터테인먼트 검색해보니깐 일본 쪽 기업이던데 어제 방송에 일본 노래 같은 거 쓰셨었나요 아 오케이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아 탈리안 잘하긴 잘하는데 마라 저렇게 쓰면 힘들텐데 힘든텐데 아 너무 아 아 아 아니 오 나이스였다 잘 피했네 아 저거 봐 이 쌍연이 어 집을 가? 왜? 왜? 아 아 아까워 죽겠네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까워서 죽게 죽어버릴 것 같다 아 심장 아쉽네요 오 카타리가 좀 잘 도망가고 오 나이스 우와 나이스 와 진짜 잘했다 암호 잘하네 아따 암호 잘한다 탈리아도 잘하는 건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어 저 병원ł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나올 필요없어 죽었어 그래서 잡았다 민현이 졸라 때렸는데 강탈해 나한테서 돼? 아 저걸 사자 3개씩나 필요없어 티어는 쉘버입니다 아 욕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녹화를 누르고서는 무의식에 막 욕을 해 야 씨불씨끼 막 이러면서 무의식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해서 카트 니 값 뭔데? 인생을 캐리? 인생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간에 공개가 안고 네네네네네 다음날 다음날 이기받으로 스레쉬가 오빙을 쩔게 하네 스레쉬가 그러니까 한 티가도 못 죽이네 저희가 뭐 CS를 먹을 틈도 없이 그냥 아 전혀 진짜 내가 이 아 탈리아 서포스 이래서 빡쳤구나 나 같아도 열받겠다 탈리아 서포스 진짜 아 왜 탈리아 서포스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내가 CS 졸라먹었거든 탈리아 서포스 할 때 일부러 그랬는데 지웅랩 됐다고 쏙 가버리는 거 봐 아 이거 어떡하면좋아 CS 왜 그러겠니 라인전이 그렇게 금방 끝났는데 아 6렙 좀 되자 미안해 6렙 터뜨끼리 아뇨 아 아 아 아 괴로웅 너무해 오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야소 모델 야 매테 존나 아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와 스레쉬 잘하네 스레쉬 아주 씨발이네 아주 개새끼네 아 템사 와야지 스레쉬가 아주 개새끼인데? 솔직히 채팅 안보죠 롤하면 채팅 안보여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롤을 하게 되면 님들아 롤을 해 뒤에 백몇 명 정도가 막 말 걸어 야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오 흠 어 흠 와 와 와 그냥 총이나 쏘자 풀 써가지고 지켜주는 거 봐 아주 개새끼들 리븐 해본 적 없는데요? 리븐에 배우려고 한 적은 있었는데 바텀을 지키라 풀 쓴 거 카르마 집 가서 템을 못사우나? 싸우자 와 잘한다 집중하세요 아우 풍날리고 싶어서 죽겠네 진짜 풍날리고 싶어서 죽겠다 쟤네들 재밌게 하네? 니들끼리 무서워서 돌아가야겠다 저거라도 먹어야지 먹을 게 왜 이렇게 없냐 아이고 죽었다 저거 아니야 혹시 몰라 누굴 돌 차례였어? 금방 시작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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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진짜 오지게 안 죽는다 에코 진짜 오지게 안 죽는다 나이스! 나이스!!! 아니 바보여 와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와 나이스 대박 대박 왜 이렇게 싸워? 왜 이렇게 싸워? 왜 이렇게 싸워? 왜 내 벨트 처음에 말했지? 너무 못 지졌다 악열을 주고 뼈를 취한다 무슨 소리야 나도 킬 하나 먹었으니까 됐지 아니 바텀이나 좀 정리해 아니 라인전이 일찍 끝났다니까 친구들아 내가 먹을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뭐라고? 안 들려 후쿠사쿠 내가 먹을 게 없어 내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안 잡아? 나를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와 나이스 아우 운게 짱이잖아 근데 왜 나 패시를 감춰지네요? 졸라 아파 보인다 뭐지? 리본이 왜 들어왔다 나갔지? 왜 들어왔다 나갔지? 리본이? 그래 내가 징크슬라 라수련 옹 바텀이나 보인다 아니야 궁각 아니야 난 킬 딸을 해야 돼 알감라 3 2 4 4 5 5 4 4 5 5 에어컨 이상한 궁 쓰려고 했는데 궁 안 써도 됐었는데 궁 안 써도 됐는데 이리와 터너가 한 채 야 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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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아 저거는 버려 버려 저거는 버려 저거는 버려 미군 년 저럴 줄 알았지 내가 저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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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bajando 궁 잘 들어갔는데 피가 없었어 포로가لا ают 피 zit 좋아좋아 그래 총을 개 느리끄리.. 느린느리 꺼내 으아 W 시끄러워 미친 시끄러워 시끄러워 스틱 스틱 이 도망! 도망 도망 칼럼호가 졸라 센데 그냥? 그냥 센데? 존나? 누가 리치베인이야? 칼럼호가? 누가 리치베인이지? 알바 끝나고 집 오다가 빈판길에 넘어져서 기분이 매우 좋다 전체새끼 아니야 저거? 목소리 또 도네? 아깝다 아깝다 기포bear 도 pinch Jingle 임 이 여만 아아앜 아 졸라 나를 봐주지 않아 오 졸라까비 오 졸라까비 아 졸라 아까 죽을 것 같아 아 새끼야 말좀 들어 이거 봐 끝까지 쫓아 올려나? 맞았나? 맞을려나? 맞을려나? 에이 뭐 할 차례였더라 아아 깨팡질 차례였지 오 킬에 눈이 먼저요 아 아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쳤날 끌고 있습니다 미쳤다고? 내가? 오오오오오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데 아 아무런 짓다 안녕 혹시 너 성산초 4학년 3반이었니? 아니 난 지금 성산초 4학년 3반인데? 내가 지금 성산초 4학년 3반인데? 내가 4학년 짱이다 이게 미분 때문에 금전초 4학년 2반이 원래는 없앨 왜 그랬을까요? 제가 2학년을 전해드렸어요 agee ㄷㄷ 좋아좋아 맞아 암흥이가 진짜 잘했어 왜 잘했잖아 나로호 발사 성공 나로호 발사 성공